뭘 봐라! 어? 못 봐라! 덕이 봐라! 빛을 치려 하는 백현! 이제 메인 보컬을 다 받고 있는 백현이라고. 잊어버리게 원, 투, 착, 착, 착! 아는 영냄의 엄청난 광팬이래요. 아, 진짜. 맞아 맞아. 나는 진짜 너무 재밌어. 그렇지. 노이가. 나는 사실 그래서 매주 먹어도 돼. 엑소 콘서트 때도 막 아는 형님 유예인 거 막 쓰고 그랬지. 아, 나오시팡! 나오시팡! 이렇게 했지? 비귀한 놈이야. 저기 현이 너 아는 형님 강팬이면 같이 하자, 매주. 나는 너무 좋지. 나 선택해. 엑소어야 아는 형님이야. 어렵지? 고민을 하네? 어렵지? 고민하면 너무 온 거야. 너무 온 거야. 미래를 준비하란 말이야, 미래를. 굉장히 중요한 친구라서 우리한테도 우리 더 시켜줄 수 없어. 맞아, 그렇대. 얼마 전에 희철이랑 나비잠도 불렀고. 아, 그러네. 그걸 왜 둘이 불러? 야, 너 말 섭섭하게 안 돼. 너한테 두 달을 졸랐어. 야, 경훈아. 나비잠 한번 하자, 하자 했는데 너 집에서 나오기 귀찮아서 안 했지. 내가 하루에 읽어야 될 무협집 양이 있어. 못 읽으면 못 나가. 아, 미치겠다. 나비잠이라도 한 번 불러볼까? 1절만 불러볼까? 1절만 해, 2절 들으면 처치니까. 분위기 다 질을 했는데, 나비잠이 불러고 있어. 아, 이 노래 좋아. 아, 작사가 희철형이야? 저 작가. 아, 저 희철형이야. 저 희철형이야. 어, 뮤직비디 왜 이렇게 안 나오네? 쑥스러운데. 어디 틀러가. 시간을 숨을 수 있는 밤. 아, 잘한다. 여러분, 여러분. 잘 esque지 않던 세월, 서로가 가까워진 지금은. 웃으며 기억하고 싶어, 끝이 온단 말을 해도. 언젠가 헤어진다 해도 내일 당장 사라져도 잊어버리게 하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오래 지나도 잊을 수 없게 기억하도록 오늘을 되돌아보며 감은 두 눈에 목 흠고 꿈속에 담아내려 잠을 정해려 아니 경훈이 봐봐 경훈이 20일이 나와 20일이 나와 아유 좋다 잘한다 아 이렇게라도 경훈이랑 또 하니까 좋네 야 현이 진짜 백현이 노래 너무 잘하네 너무 잘하는데? 다른 느낌이다 안전히 한 손은 안 해봤어 어? 한 손 대는 사람? 나 돼 이때 나오는 거야 대웠지? 물어 봤을 때 나오는 거야 뭐가 살짝 다 하는 건지 한 손 딱 하는 거 있잖아 영화에서 백현 내가 볼 때는 된다고 나오는 거 보다 내가 난 안 해봤는데 뭘 깨고 아 그렇지 자 들어와 들어와 가장 인거지 많이 가르쳐 백현은 기본이야 그러면은 저기 봐 수호도 한 손으로 못하는데 한 손으로 대는 사람 있어? 아니 없겠지 일단 나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해볼게 아 안 해본 걸 했다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망친다고 할 수도 있는데 하지마 진짜 한번 해볼게 안 될 수도 있는데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그렇게 될까? 에이 이거 안 해봤잖아 안 해봤을까? 이거 맞아 자세히 맞아 이게 약간.. 백현아 너 막 이 손가락 두 개라고 내봐라 난 할 수 있지 와! 와! 야 해볼게 해볼게 자신이 있겠다 그래 막 이럴로 가야 돼 그렇지 오 가능할까로 가야 돼 봐봐 안 될 거 같은데 ㅋㅋ 자 그리고 다음 백현이 묘사를 짓는데 묘사 나는 일단 첫 번째 이경재 선배님 오우오 신박해 오 좋다 이거 그 신 세계봤어? 뭐 봤지. 거기서 차가 이렇게 오잖아 뺑! 고형님 장난 너무 심한거 아니오 뭔지 알겠어? 오, 이 씨! 띠앙지 타자! 띠앙지 타자! 신세계 이정재형보다 관상의 이정재형이랑 통이 상관이야! 오, 비슷하다. 김내원. 오, 그렇지. 맞아, 그것도 봤어. 김병욱 나가줘야지, 김병욱. 내 대사가 뭐지? 해바라기 아줌마에겐 들었다. 슬퍼서 어떡하냐? 해바라기 아줌마에겐 나도 들었다. 그거 안 돼서 어떡하냐, 그거. 내가 더 슬프게 해줄게. 그거 안 하네. 포인트를 안 해. 난 사람 따라하는 걸 되게 잘하거든. 잘한다. 백현이도 딱 또 그때 려와에서 검수를 했었잖아. 사실은 받아주는 사람들이 항상 중요해. 스턴트맨들이 과한 오버 액션을 그렇게 받아주는 거잖아. 그럼 백현이 한번 가보자. 보여줘, 보여줘. 자, 가자! 범경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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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 한, 한! 한, 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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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성룡, 성룡영화에 저러고 많이 나왔는데. 안 돼. 사랑의 배터리! 먼지가 돼요. 정답! 야, 춤이라고 추자! 춤, 춤, 춤! 정답! 한 번 더 있다. 백계는 5점. 이렇게 춤 잘 추모니가 5점씩 줄게. 5점 또 줄게. 바지는 왜 벗는 거야? 붙이기 한 판. 항상 조금 연습을 어느 정도 진행하고. 이제 집에 갈 분위기가 됐는데도 자꾸만 연습을 하고 있는 이거를. 아, 백계는 빠르구나. 아, 이게 이제 집에 갈 때가 됐다. 난 이걸로 알리는 거야. 그만하자, 이러면서 그냥 덮는 거지. 집에 가자는 신호구나. 아니야, 싫을 때도 없이 보통. 나랑 같이 헬스하다가 턱걸이를 하는데 갑자기 턱걸이하다가 바지나. 그때는 몸이 좋았어. 몸이 좋으면 보통. 그게 아니라. 뭔가 이제 친근함의 표시인 거지. 나는 그래서 사실. 멤버들이랑 처음 만나고. 같이 숙소했을 때도. 항상 걔네 샤워할 때 들어가서 같이 샤워하고. 맞아, 맞아. 난 좀 그러고 싶었어. 현이는 알 거야. 알지. 현이는 완전 내 스타일이다. 둘이 그거 하자. 프로그램 벗어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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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거야. 아니야, 우리는 근데 동생들이 너무 착해서 사실은. 동생이 많잖아. 동생들이 많으니까 다들 이제 형들 말 잘 들어주고 하니까. 그랬는데 처음에는 사실 선후배 관계로 만났다 보니까. 그치. 약간 선옥할 뻔 했었어. 근데 내가 또 이제 멤버들과 금방 친해질 수 있는. 그걸 알잖아, 샤워도 하면서. 리더가 밝아. 오랜만에 듣는 샤워. 나는 이제 백현 형이랑 항상 샤워를 같이 했었으니까. 이게 이슥화인 거야. 우리 샤워 오빠랑 팬티 오빠랑. 아, 그러니까. 어, 그래. 근데 이제 후배들은 이런 적이 없었나 봐. 그치, 어색하지. 아무래도 이 변백현 씨, 우리 변리더에게 불만이 없다는 거? 어? 불만 있는 사람 솔직하게.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그거 오늘 시작 그걸로 했어. 어떤 거? 서로 고쳐야 되는 점 우리 얘기하고 시작했어. 그러면 7명 중에 태민이가 사실 제일 선배잖아. 그렇지. 데뷔가 제일 빠르고. 그렇지. 일단 팁 고쳐야 될 거 하나. 진짜 간단한 거 하나씩만 있겠죠. 모처럼 여기 나왔으니까 내가 폭로를 좀 하자면. 우리 리더 백현이 형은 너무 좋지. 하지만 예를 들어 촬영을 하거나 우리가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있어. 연습을 하거나 뭔가 딱 집중해서 해야 될 때. 형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를 웃기는 게 중요해. 좋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 같이 스트레칭하면서 몸을 푸는 그런 장면을 찍는 게 있었어. 근데 혼자 계속 막. 우리 막 보고 있고. 이런 게 그냥 빛비를 나오고. 그래서 되게 뭐랄까. 약간 흐트러트리지. 약간 집중을. 그런 분위기를. 근데 만약 촬영이 길어지면 항상 형 때문에 힘이 나. 근데 촬영이 길어지기 전에도 저러는 게 중요해. 연습을 하면. 연습이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하고 있어. 나 하루에 다섯 시간 있음 이가면 힘들더라고. 하이라서 남다는 게 왜냐면. 엑스로 가면 동요인데 이쪽으로 오면 리더잖아. 그렇지. 빈드로서는 뭔가 좀 위협이라든지. 빈다는 게 없어? 없어. 없어. 아니 왜냐면. 뭐 리더로서 한다고 뭔가 바뀌면. 오히려 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대로 해. 그냥 지책만 리더인 거야. 백현이 같은 경우에는 다 편하게 해주고.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라 이러고. 불만이 있으면 가서 말하면. 자기가 더 불만이 많아. 그래서. 그래서 이미 다 얘기해 주지.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내가 진짜 고마웠던 게 하나가 있어 백현이 형한테. 근데 그게 뭐냐면. 뮤직비디오를 찍는데. 이게 뭔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제삼자나 사공들이 많아질 때가 있잖아. 답답해서 혼자 좀 앓고 있었어. 근데 내가 있는 쪽으로 쑥 오더니. 막 화를 내주더라고. 난 이 모습 보고. 이게 일부러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태민아 기분 좀 이제 괜찮아? 이러면서. 물어봐준다. 난 그때 진짜. 와 이게 사람이 참 그릇이. 맞아.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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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